돌풍날개 만임고야 황금이 아닌 하수인을 전달합니다 이게 뭐야 왜 2코스트로 전달해야지 전달하는거 1코스인데 아니다 이거는 근데 필드에 있는걸 전달할 수 있다 플루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필드에 있는걸 안사고 2골드로 전달 3골에 사도 1골로 전달해야 되는데 요거 좋다 간수 만임고야 야 내가 널 밀어줄게 야 피지 피지가 뭐야 얼굴에 피지가 많은가 야 내가 이거 어 좋다 이거를 쓴 다음에요 이렇게 해주면 어때 잠거 그 다음에 야 너 이거 사 할머니 할머니 사 이새끼야 나 잠궜잖아 뇌가 있다면 할머니 사 야 나 뭐해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게 맞지 나 잠궜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 왜냐면 이게 듀오기 때문에 내가 꼬필 일을 안쎄 상대가 쎄지면 내가 쎄지는거야 어떤데 어떤데 어때 어때 할머니 어때 오케이 오케이 자 뒤졌다 넌 뒤졌다 야 이제 하스 어떡하냐 운빨 탓에 남 탓에 지금 운탓만 해도 역겨운데 남 탓까지 지금 나오 어 어 이거 해 나 못 참아 지금 줘 너 업해 너 업해 야 너 업해 업해 그렇지 말 내 그렇지 좋아 템포 돌았는데요 어 어 뭐 나 모르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야수에게 환생 어때 그렇지 나 이거 잠글만 하지 않아 님들아 나 이거 잠글만 하지 않아 잠그고 다음 전에 세졌으니까 이거 사고 업하고 하나 전달 그쵸 야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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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라도 이거 안하냐 돈 없냐 이거 팔고 이거 해야지 야 팔고 어 하이참 이거 뭐야 어 귀여운데 좋아 좋아 야 내가 진짜 너 밀어준다 이거 니가 우 니가 진짜 스몰볼 굴려야 된다 아이언맨 업하고 이거 전달해 주자 어때 야 먹어 미쳤다 너무 좋잖아 아 상대를 키워줘도 되는게 어차피 초반에는 같이 싸우니까 먹는게 낫다고 어떻게 먹어 이 골든데 업하고 이 골든 남는데 어떻게 먹어 얘는 서포터 영웅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걸 바탕으로 업을 빨리 쳐서 좋은걸 갖고 오는거지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도 주요전작이 이해가 안돼 뭐야 빙덧 빙덧은 없지 이거 빙덧 맞아서 올라가면 계열받을 듯 어 이거 질수도 있겠는데 아카잠자랑 어? 잠깐만 어? 어? 졌는데 이거? 어? 어? 졌는데? 아니야 얘가 있어 아니 질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지냐 어떻게 지냐 어떻게 지냐 어떻게 지냐 지금 인자한 할머니가 하나도 안인자해졌는데 아 개인자 오케이 야 어때 그리고 여러분 잘 봐요 얘한테 몰아주니까 얘가 룬강화가 복수가 빨리 쌓여서 퀘스트가 빨리 깨지 일정 너는 세게 가 내가 업을 칠게 난 업해야지 난 업해야지 업해서 난 빨리 전달해줘야지 왜냐면 나는 내 필드에 있는 기물이 좋은게 나와야 전달이 되니까 그치 좋았어 좋았어 황금농전 이거 안없어지죠? 지금 안써도 안없어지죠? 자 이거 이겼죠? 뭐 있나? 어? 뭐야 이상한 능력들이 많네 은빛 새끼거이 어? 지나? 뿌리 내려라 오 얘 좀 세다잉 하지만 그래도 너도 혹시 몰아주기 한거 아니니? 그치 이겼지 졌다고? 이걸 졌다고? 여기치면 비겨 그렇지 비겼다 이겼다 오우씨 그래 연승보너스 아 연승보너스 없지 하지만 룩강아준네 강화되고 있고 또 이겼어? 아 대박이야 내 야수들에게 영구의 1,2를 부여합니다 어? 야수댁을 끝까지 할 것 같진 않은데 야 나 1골드만 주면 안되냐? 팔고 업하게? 야 덤이잖아 아니네 골드 좀 내놔봐 동전 써도 팔고리야 이건 안파나? 혈썩 아저씨 혈썩 1원에 사주시면 안돼요? 빨리 줘봐 한장만 아무거나 팔고 쓰게 해 미친놈아 그래 줘 날 주려고 옛다 가져가라 아 이거 뭐야 근데 좋아좋아 이겼다 이겼다 뭐야 이거 뭐야 첨보부야 이거 뭐야 이겼는데? 무승부 무승부 이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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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님들아 이게 맞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셈 지금 내가 동전 쓰는거보다 다음턴 업할거니까 이렇게 돈이라도 1골드라도 몰아주는거지 나는 2골드이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니까는 이제 업을 하는거야 근데 업하면 아무것도 못하네 버스 잘 탄다고? 진짜 여러분 진짜 알못인게 내가 이거 버프 두번주고 두번 보내줘가지고 우리팀이 크고 있는건데 이거를 버스라 그러면 진짜 얘가 내 버스를 타는거지 내가 그냥 버스 다 만들어주고 운전까지 해주는건데 진짜 알못들 어? 이거 어때? 쟤? 나 지금 혈색이 두개나 있는데 업을 하는게 맞지않나? 한 대 맞으라도 왜냐면 나는 이걸 줘야되니까 다음턴에도 업해서 내가 5코 6코 좋은김을 줄게 요런거 나 주면 안돼? 나 요거 나 요거 이거 어떻게 해달라 그래? 어허 어허 나 줘 나 줘 사서 줘 그렇지 굿 이러면 내가 다음턴에 이거 팔고 업할 수 있어 어때 어때? 다음턴에 9골두고 11골두잖아 팔고 업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좀 더 양질해 하수인을 전달해줄 수 있어 왜 안냈지 이거? 어 응 괜찮아 응 괜찮아 고작 체력 3 깎는거였어 한 대 맞을 생각해 우리는 큰 그림을 볼거야 아 아니 삥뜨는게 아니지 내가 쟤한테 먼저 선입금을 한거지 상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가 투자를 한거니까 상대가 이제 투자금을 회수해 돌려줘야지 내가 쟤한테 준게 얼만데 영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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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0골드 줬어 10골드 쟤 이제 고작 3골드 준건데 진짜 자 간다 간다 형은 승리도 챙겨 오케이 오케이 자 혹시 뭐 필요해? 필요한거 있으면 핑 찍어 형이 줄게 야 너 무슨 덱 할거냐 근데 너 컨셉이 없다 야 이게 뭐냐? 악마 덱이야? 악마 덱 할거야? 악마 덱이 맞는거 같은데? 근데 내가 어 이거 어때? 춤동적인 마귀 하나 줘? 충마? 아니면 요거 이것도 줄 수 있나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거 영릉 아니면 리롤밖에 없어 리롤 하자 5성 야 이제 내가 너한테 5성 기물 막 줄게 우리 랩업 굉장히 빠르거든 지금 그렇지 좋아 말체자로 좋아 그만 줘야 되지 않냐? 아니 우르줄 같은거 찾아줘야지 우르줄 얘는 지금 악마 덱을 맞췄잖아 그러면은 이 악마에 관련된 기물을 찾아서 주면 되지 아 이제 갖출거야 이제 갖출거야 나는 이제 상대 우리편을 밀어주면서 효율적으로 이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이걸 강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랩업을 빨리 쳐놨기 때문에 아 졌네 싸움을 못했네 뭐야 이거 내 다른 하수들에게 1,2를 부여합니다 이러면 뭐 똥같은 카드가 다 있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자 이제 세집니다 자 이제 세집니다 우리 이제 세집니다 나만 믿어 불안 어떤데 불안 멀록이냐 아 멀록 벤이네 하아 혹시 너 불안 쓰니 안쓰지 멀록이 없으면 이런게 좋지 않을까 이거 주면 좋나 안쓸거 같은데 아이씨 나 이제 슬 좀 쐬줘야 될 것 같거든 가시메테질이 혈성유로 가면 좀 나쁘지 않을지도 좋아 해줘 내가 잘 밀어줬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이 새끼 뭐 한 거야 인마 형이 밀어줬으면 니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열심히 이거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아주 그냥 공부 안하고 그냥 술만 처먹고 당기고 이 새끼 이거 아 나 얼만겠다 불안 안 황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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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때 뭐 무조건이지 뭘 어때 무조건이지 떠다니는 감시자 뭘 구지야 얘가 악마댁인데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요즘 요즘 적을 왜 쓰냐고 아 그래 아 요샌 대체 뭘 쓰는 거야 어차피 약할 때는 폭바봄으로 이거 리롤이잖아 그래도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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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쭈아 내고 쭈아 먼저 내고 쭈아 먼저 내고 이거 내고 이거 내고 음 아 이거 시간 많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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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게 여유있게 시간 없잖아 빨리 발견할 5단계 발견 안 하고 뭐해 아 야 시간 없다고 마 영능 영능 영능부터 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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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릉! 아니 이 새끼야! 진짜 안 썼어? 아... 아... 아니 영릉 광역 66버프야 얘 몇 턴 영릉만 써도 쎄져 광역 66버프잖아 얘 영릉만 한 몇 턴 써도 벌써 한 30 30이면 됐겠다 광역 아니야? 광역이 아니야? 개구리네 왜 광역이 아니야? 그럼 이걸 어따 써먹을? 이겼는데 이러면? 나 은근... 나 은근 쓸게? 뭐야 뭐야? 어떤데 어떤데? 자 그러면 난 전함을 써야되잖아 어? 하수인에게 도발을 부여합니다 내 도발하신 뒤 어? 어때? 이리와봐 전인민의 도발아 오랜만이다 쑤욱 왕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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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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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남 어딨냐고 나 저 남 주라고 야수들에게 야수들에게 말채자루 줘도 좋나 지금? 바다 깊은 곳으로 야 너 가져 바다 깊은 곳으로 나만 한 사람 없지? 형만 한 사람 없지? 나중에 악마 잘 써? 응 형 이제 강해진다? 형 이제 강해진다? 어이씨 어이씨 해줘 형이 너 이때까지 먹여살렸으니까 이젠 니가 나 부양해야지 응 이제 니가 나 부양해야돼 응 해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이긴거 아냐? 뭐야? 뭐야? 왜 얘는 자꾸 지 친구들 때려? 아니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어? 열심히 먹여살렸잖아 그래 그게 맞지 그래도 아예 은혜를 모르는 놈은 아니구만 응 형이 이제 또 악마 우르즈량 밀어줄게 빨대 쫙 꽂아 빨대 쫙 꽂아 인상 깊은 승리였어 인상 깊은 승리였어 가꿔아 넌 뒤졌어 큰거 왔다 아니 어이씨 좋아 어이씨 sorgen 구화 있다가 오이씨 노력 사장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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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크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쳤다 돌았다 진짜 이거를 빨리 살 걸 이거를 빨리 살 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오랜만에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느라 근데 준네 세짐 지옥박지도 주고 내가 지원 완전 많이 해줘 인정? 이거 솔직히 내가 진짜 얘 다 업어 키웠다 나중에 너 그 판검사 해가지고 어? 나한테 다 보은해라 어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어 뭐.. 야 지냐? 이러면 안 돼 아니다 어 얘는 약한데? 얘 약한.. 내가 더 약한가? 누가 약한지 모르겠네 내가 세잖아 임마 자 가볼까? 이런거 쓰면 되게 좋아보이는데 근데.. 스탯이 엄청 세가지고 그.. 불안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나? 오오오오이.. 너의 승리로 있던 하수인을 골라 오? 잠깐만.. 나 왜 방울뱀을 쓰고 싶지? 복수가 잘 안 터질 것 같거든 그리고 상대가 언데드가 있어서 엄청 센데요 님들아? 엄청 세졌는데요? 지금 갑자기 방울뱀이 체력이 97이 됐는데요? 이거 이긴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 꽉왕 로봇이 죽질 않는데? 폭탄 맨이 트롤이라고? 리로이를 죽이긴 했지만 얘 첨부시효정급만으로 난 이득이라고 그리고 이제 스탯으로 저런 찌끄래기한테 내가 질 만한 덱이 아니야 뭐 저런 찌끄래기 저런 완전 초보자형 초반 버티기 덱으로는 나한테 버틸 수가 없어 피해를 받을 때마다 이거 완전 초반 날먹대가냐? 이거 패시브 이용한 그치? 이 어린이 알brand 나 cm2 너는 생각하고 있어? 응 응 걱정하지마 걱정 하나도 하지마 넌 그냥 숨만 쉬어 어 내가 해줄게 넌 숨만 쉬어 아 너 왜 왔어 아이 내가 왔는데 넌 숨만 쉬라니까 30딜 형이 해줄게 인상 깊은 승리였어 이거 안 쓰는구나 쭈아맨 오케이 쭈아맨 안써 확인 오른쪽에 있는 하시인에게 환생을 부여합니다 발견합니다 모르니까 이거 이거 한번 써볼까 이거 말 좋아 이런거 자 형이 줬어? 응 고맙지?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너 나 해? 리로이 필요 없어? 쓱 미친 혈석 악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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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필요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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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맘 이촅 이기지않았을까? 아 너부터야? 아 나만 너무 잘해가지구 이제 그 어, 컴퓨터 fisher 아이 쟤도 기회 한번 줘 그래 그럼 너도 어디 한번 해봐 D는 걱정말고 형 있으니까 요런 느낌인가? 형만 믿고 가 아이 참 솔직히 여러분 이 판 제 캐리 인정하십니까? 처음부터 그 인자한 할머니로 빌드업해서 빠른 레버베 이후에 상대한테 어? 이거 뭐야 박진우 줘 요것도 만들어 줘 그러면서 나도 덱을 맞춰 솔직히 이거는 진짜 내가 다 떠먹여줬다 철면수심 이지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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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다 쉬워 이거지 마님 고야 아 아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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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버